자 이번에는 어.. 아이즈 가문의 어..게틀링포 총 2부대 어..명조의 어..차이나 로켓보병의 아..로켓기병대를 어..전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로켓기병대와 그리고 게틀링포 어..두부대 전투를 어..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친구들은 어..시대를 뛰어넘고 RPG를 쏘시는 분들이에요 어..이 로켓포에 어..제수없어서 게틀링포가 맞아버리면은 어..그대로 끝입니다 어..치는거에요 겟틀링건 준비 킬좀 준비하고 레디 자..잘 막아보자고 됐으..준비 끝 전투시작 킬좀 레디하고 됐어 킬좀 F4 확인 자..옵니다 이 게임상 최강의 기병대가 자 킬좀 걸었고요 먼저 야들 다 잡으면은 우리 애기입니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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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하아.. 썙넴이 impressions myślę 누가게틀링건 powiedzieć 지분 감히 누가 겟틀링건이 진다고 했습니까? 옛날식 뭐냐 로켓은 폭죽인데 뭐 렉슨이 조사는 지던데 자 겟틀링건 두 부대 승리